2018년 9월 2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 존귀한 삶 자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낮은 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가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나누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란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을 뜻합니다. 영혼육이 하나 되기 힘들듯이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기 힘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존귀하다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하고 인격적인 삶,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미천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미천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천한 말을 하고 미천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의로 돼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존귀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지켜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마누엘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천사란 하늘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개명성도 있었습니다. 가장 빛을 바라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마누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일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인마누엘이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위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위와 신분의 힘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시고 섬기는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존귀한 삶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